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주일 동안 캔들의 기초를 배울 때만 해도 아니 그 캔들 가지고 방송시간 아깝게 전파 낭비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는 순간 시초가가 어딘지 종가가 어딘지 그게 눈에 보이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4대 천하 캔들은 다음 주가 될지 다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데 얘는 안 배워 이제는 왜요 별이 두 개니까 별 세 개 하나 배우는데 한 시간씩 할애를 할 거예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다 이게 딱 드는 순간 차익신을 하면 그냥 만사형통인 거야 그냥 뭐 고점을 놓쳤다고 엉엉엉 울 필요도 없고 고점을 놓쳐서 계속 하락인데 거기서 오기 부리고 낙하까지 갖고 갈 거야 이 종목 좋다 그랬어 25년 30년까지 갖고 갈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이 왜 여기서 그러면 하락반전이냐 그럼 상승의 기준이겠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승의 흐름이 이런 각도에도 상관이 없고 또 이런 각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각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승 잉태 확인형 이 세 개의 캔들 중에 기준봉이라는 것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그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이 하락 잉태 확인형의 이 기준봉은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평상시 변동폭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수준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흐름이 이 각도였든 이 각도였든 이 각도였든 올라오다가 마지막 잔액에서 평상시 변동성 대비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정점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고점인가? 고점이야? 맨날 요만한 캔들 요렇게 요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다 파란색도 있을 수 있고요 내려오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만큼 이거 한 2배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1.5배 2배 수준 장대 양봉이야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변동성이 확장됐어? 이게 스타트야? 이제 오버슈팅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정점이니까? 그 갈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기준봉의 변동성이 확인되는다 1.5에서 3배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떴어 그런데 우와 하나 떴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 상태에서 다음 날 종각 어디예요? 이게 눈에 확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종목이면 눈에 보여요 와 두산 너버틱스 오늘도 초강세야 꼬리 달렸지만 아 그래도 어디야 전일 대비 강세를 뛰고 시간에서 또 2% 올라오고 와 너무너무 좋아 하고 있는데 개파락이 나와버리네 개파락의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딱 정형화해서 보통 보면 그림이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야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때 시작가격이 시작가격이 형성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잠깐 돌리는 거 같더니 혹은 아예 돌리지는 못하고 은봉 그럼 어떻게 돼? 하락인가? 아리송하죠? 아리송해! 이 노래도 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별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확정을 지닐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 상태에서 일로 양봉이 나오거나 은복 떨어져서 상관없는데 위로 간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패턴이 되는 거야 300년 동안에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야 아무데서나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의미 있는 양봉의 크기가 마지막 자락에 빡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상승하다가 이게 마지막이 안 되려면 돌리면 되는데 딱 발생했잖아 근데 그 다음날 여기서 움직여서 별 두 개의 신뢰도에 야 이거 하락 반전할 수도 있겠는데? 아이야 왜 갈 자리에 못 가냐? 아 이게 가야 되는 건데 왜 여기서 못 갔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꽝! 양봉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1.5배 이상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이슈가 붉어졌던 시장이 강하든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올라온 건데 그 시작 가격을 무시하고 깨고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이제는 뭔가가 바뀌었어 뭐 악자가 나왔든 뭐가 됐든 야 나 다 싫어 여기서도 싫고 야 그 전날 가격 그 밑에 가격 그냥 다 팔 거야 이 시작 가격도 필요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봉이잖아요 마지막 자락에서 힘이 있던 봉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내려갔다? 야 이거는 끝났다 하락 반전이다 끝! 끝! 그래서 별이 세 개 끝났다 야 여기는 도저히 깨면 안 되는데 하고 끝났다 그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일반적인 캔들 평상시에 그냥 요만하게 움직이는 캔들 그러한 캔들 그 기준에 조금 작든지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2, 3% 움직이던 애가 1% 움직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혹은 2, 3% 움직이던 애가 2, 3%에서 멈춰있는데 요거 조그맣게 1, 2%짜리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준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정형화된 내용은 언제? 다음 주가 됐든 다 다음 주가 됐든 4대 철왕 캔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예제 속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봐봐야 와닿지도 않아 저 그림을 어디서 찾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눈을 확 끼잖아 이수페타시스의 월봉입니다 6천만 주 때 6,300만 주인가 할걸요? 그렇게 해서 이 이수페타시스가 정확히 5월 달에 정확히 5월 달의 흐름에 요 자리인가요? 1, 2, 3, 4, 5 요 자리에 이수페타시스가 장악형이 나오면서 거래가 수반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터져 있는 흐름이 변동성의 확장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편입 설정은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악형은 뒷부분에 배우는 거고 윤정도 흥분해서 이거 길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돼 시간 없어 이걸 배웠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럼 최고점에서 여기서 이게 만약에 고점이었다면 여기서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망치처럼 생겼는데요 꼬리를 제외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종가가 여기죠 저도 순간중간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시가가 어디? 종가가 어디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담해라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해서 잠깐 양복 나왔다가 미끄러져서 은봉인데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돌려 그러면 윤정도가 이 기준에 망치형입니다 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망치형입니다 라고 설정할 수도 있다니까 배우는 그대로 망치잖아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깊었단 말이야 월봉이잖아요 월봉 주봉 일봉에서는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이 고점 대비해서 4만 3천 3백원 대비해서 3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절반을 아주 세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망치면 여기서부터 메꾸질 않아야 되죠 두 개를 붙여놓는다고 했을 때 메꿔지는 순간 이 꼬리가 몸통보다 짧아지는 순간 이건 망치가 아니잖아 깨져버리는 게 되잖아 그 부분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깊이 있게 얘 하나 망치형을 배울 때 배운다고 지금은 딱 보여지는 것처럼 양봉의 크기가 발생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은봉이 발생되고 이 하락 이 부분 시초가 가격을 깨부시고 내려가면서 난 그 밑에서라도 팔 거야 아니 근데 대표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더 작아졌는데 아니 그러면 캔들이 계속 이렇게 커지나 커져라 미니박스야 그냥 건들면 쫙쫙쫙 계속 커지게 여기 평상시 변동성 대비 커져 있는 캔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에 나는 여기서도 안 팔고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누군가가 이 가격에서도 난 팔겠다 하고 매물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 장악격의 확인이라고 그리고 나서 깨져내려오는 흐름 그게 샤드 천안 캔들에서의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의 흐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종목은요 이 하락 인태 확인형의 반전의 캔들인 거고 예제가 오늘은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요 내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락 인태 확인형 뜨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상승의 기준에서 상승 인태 확인형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하락이 막 되다가 바닥에서 이거 진짜 바닥이야? 진바닥이야? 힘든데? 하고 있는데 이 시작 가격 그거 무시하고 야 필요 없어 야 이거 저평가네 아 이거 과도하게 팔렸네 너무 밀렸네 하고 들어올리는 이 힘 이게 300년 된 캔들에서 별 3개짜리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 조금 전에 상승 과정 속에서 하락 인태 확인형으로 밀려 떨어진 건 감흥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얘는요 어우 이 바닥에서 뜨더니 그냥 쭉쭉쭉이야 매도의 신호가 패턴이 안 나옵니다 뭐 진짜 많은 걸 배워서 나중에 돼서 여기서 음모까지 떨어졌는데 장악형인데 그럼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여기도 상승 잉태 확인형 혹은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의 추세에 강화해요 뭐 중간에 뭐 어렵게 어렵게 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2차전지 그대로 삼성전자 연봉 포착되고 나서 이렇다 할 매도 신호가 거의 없어요 연봉 너무 멀어요? 그럼 뭐 주봉으로 봐도 되고 상승 잉태 확인형 이후에 여기를 지금 훼손시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눌림목이 있었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한가가 써요 상한가가 써요 상한가가 써요 이 행복한 종목의 상승 잉태 확인형 분봉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봉에 흐르면서 결과물을 보고 아 이게 분봉이라고 안 해놓고 이거 이름 가려놓고 이거 일봉입니다 혹은 이거 주봉입니다 혹은 월봉입니다 해도 똑같은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힘의 크기의 기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아시겠죠 원래는 장악형까지 다 해드리고 한 템포 쉬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한 템포 쉬고 장악형 빨리 넘기고 오늘 체배령 들어가고 예제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장악형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생각한 건데 오늘 배울 거 내용이 더 길어야 되고 그리고 예제 내일장 공략주가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넘깁니다 되시네요 지난번 교육에서 하락 장악형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의 7월 26일 고점 기준 아시잖아요 그죠 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는데 그 부분 잘 안 보이실 거고 꼬리 부분은 어찌됐건 주봉의 기준입니다 뭐 일봉에서도 패턴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래대금 거래량 뭐 이동평균성까지 다 배우시면은 겸손을 뭐 하려고 겸손을 떨어서 여기까지 기다려요 이 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는 방법 머리 꼭대기 뭐 혹은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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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던 단어인데 여기서 팔 수 있는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캔들에서만의 기준을 잡으셔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 힘들 때 기준점 힘들의 기준점 그것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 전제 초강세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깔끔해 보이죠 결론은 LG화학의 기준에서도 하락에 대한 힘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 지금 검사해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위치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정리하고 나서 무조건 정리하고 나서 이런 기준의 잉태형일 때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잉태형인 기준의 월봉의 잉태형이잖아요 주봉에서는 또 다른 패턴의 4대 천원이 나와있을 수 있어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저 발바닥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아니더라도 발목 정도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이 LG화학의 경우도요 이 자리가 48만 2천원이고 지금 현재 기준이 50만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장학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 장학 확인형이 떠있을 때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차익실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상승 장학 확인형이 이 LG화학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가 이거였어요 잉태형 별 2개니까 여기서부터 들여다보고 그리로 나서 눌리면 다음 달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장학형의 기준 조금 이따 다시 예제를 보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승 하락 장학형이 뜨고 주봉의 그림이에요 월봉이랑 똑같이 주봉에서도 하락 장학형이 떴고 그리로 나서 상승 장학형을 못 만들었어요 완성을 못했고 그 다음에 상승 잉태 확인형 조금 전에 상승 잉태 확인형 배웠죠 그 라인까지 전부 이제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래만 실려준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만 실려준다면 캔덜의 크기가 커지죠 그럼 신뢰도가 월등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5분봉의 21일자의 기준입니다 뭐가 떠요 하락 장학형 개장초에 빵 치고 올랐다가 8만 3천 4백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9만 4천원까지 10% 이상 올라왔다가 하락 장학으로 떴을 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떼야 되는데 나는 이 봉에 어제의 기준에 이게 만약에 1봉이라고 치면 어제의 기준에 저 시초가부터 강세를 띄는 양봉에도 안 팔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어떤 이유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 팔 거야 그 다음 날에 캔들 몸통 속까지 들어가면서 다 팔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팔고 은봉이 떨어지는데 왜 그거를 못 정리하냐고 왜 차익실을 못하냐고 그리고 이걸 왜 여기서 사요 낙폭과대라고 사? 그러면 안 돼 삑삑삑 일주 월봉 일주 월봉 분봉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배운 또 하락 잉터 확인형까지 그러고 나서는 뭐 곤두박질 친 거였죠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패턴은 그 다음 패턴에 맞게 망치형이든 샛변형이든 그 다음 흐름에 보시면 됩니다 상승장학형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의 크기를 복습 재방송 내용 꼭 보시고 이러한 흐름에서 반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상승장학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자락의 캔들의 크기 1.5배에서 3배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챙기고 있어야죠 얘가 1.5배에서 3배 얘는 그럼 막 상하가 나오라는 얘기야 기준봉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기준봉이 누구다 얘다 이 친구다 그래서 이 기준봉이 이 하락의 기준에서 일정 범위의 하락률이 나오고 그리고 하락 기간이 성장되고 나면 이 기준에서 이 하단과 상단 부분을 다 감쌀 수 있는 강도 있는 흐름 그 흐름이 연출이 돼야만 장학형의 기준으로 해석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힘이 얼마나 쓰겠어요 깨고 내려갔다가 그걸 감싸안고 시초가가 어딘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서 종가 끝났는데 이만큼 또 개파락이 나온 그 이후에 흐름해서 그걸 전부 감싸안고 돌렸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디서? 저점에서부터 그래서 이 장학형의 기준도 이런 식으로 포스코 퓨처힘입니다 아까 하락 반전 기준보다 먼저 움직임이죠 그럼 이거부터 보여드릴 걸 그랬나요? 더 와닿을 수 있게 이러한 랠리 이후에 여기서 뭐가 뜬 거예요? 하락 장학형이 뜬 거죠 마찬가지예요 포스콜딩스 이러한 상승장학 확인형 이후에 이러한 하락 장학형이 뜬 겁니다 단 한 번의 매도 신호가 없다가 매도! 라고 했으면 여기서 팔고 나왔어야지 제가 증권사 출신이고요 펀드메이저 출신이고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이거 25년까지 갖고 오면 초대박 날 겁니다 삑삑삑삑삑삑삑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녹화방송 보시고 왜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종도 의견이 아니잖아요 별 3개 패턴의 누구 의견? 300년 된 캔들에 누구나 다 인정해놓은 기술적 분석 캔들에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장학 확인형 뜬 이후에 삼성전자의 패턴 그리고 너무 멀어요 그럼 주봉 보시면 되잖아 주봉 52주 신고가 향해서 가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강하죠 시장 15% 오르고 삼성전자는 올해 33%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의 기준 상승장학형이 떴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똑같은 흐름이에요 와 나 이런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캔들 패턴 다 떠요 분봉에서 얘는 뭐 지금 일봉을 볼 수 없잖아 현재 기준에 예제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시면서 야 두산 로보틱스 야 여기서 샀으면 얼마의 수익이야 따블이라니까 따블 수익 이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어디서 매도사인 있습니까? 망점까지 나와주고 매도사인이 없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여기서 있어야 매도사인이 없죠 추세 지속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드디어 하락 기준의 석별형 그리고 석별형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쉬어가면서요 그리고 나서 석별형까지 제대로 된 교육 잡고요 이 석별형 속에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Tower